소윤이님 사연입니다. 봐서는 안 되는 것, 득선이를 아시오. 안녕하세요 소윤이입니다. 이번엔 아빠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로 친할아버지께 들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여러 번 거쳐 들은 이야기로 전달과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의심을 양해 바랍니다. 뭐요 저 소리? 자네도 들었는가? 저기 숲에서 들리는 소리 말이요. 설마 나만 들은 거 아니지? 응, 나도 들었네. 저것이 설마 사람들이 말하는 그건가? 어떤 놈일지 궁금한데 이처럼 한번 가서 봐야 자네 미쳤는가? 큰일 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만 도송산으로 가세. 송이와 거기도 제법 있을 테니까 말이요. 괜히 저기로 갔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파리 목숨이 될지도 모른단 말일세. 새벽 역, 송이를 찾아 도암니 마을 뒷산에 올랐던 만수와 칠복이는 모두가 금기시하는 곳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산 것이 내는 소리도 죽은 것이 내는 소리도 아닌 굉장히 낯설고 한 번 들으면 모두가 기암할 만한 괴상망측한 소리였다. 덤불같이 우거진 나무들이 커다랗게 아치형을 이룬 그곳은 양옆엔 주위 모른 무덤이 있었고 큰 늪지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늪지에 빠져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묻혀 들리지 않는 곳이기도 했다. 그야말로 단숨에 사람을 꿀꺽 삼키는 그런 곳이 바로 도암니에 있었던 것이다. 점순 엄마, 그 소문 들었어? 어제 거기서 또 일이 났대. 그새 소문이 났어. 아이고, 말도 마. 그 일 때문에 우리 집 양반이 아주 혼비백산에서 집에 들어왔잖아. 우리 집 양반도 거기에 갔었다더라고. 온몸에 흙이 묻어서는 사람 꼴이 말이 아니었다니까. 참말로? 아유, 점순 아버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담배 가게 이씨가 거기 갔다가 죽다 살아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나저나 점순이 아버지는 무슨 일이야? 얼마 전에 산소 이장 문제로 시끄러웠던 성동이네에 갈 일이 생겼거든. 성동이 엄마가 우리 집 양반한테 어디에다 이장을 해야 할지 의논 좀 하자고 해서 생각 없이 나서게 된 거였어. 근데 전날 내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꿈에 대해서 말하면서 꼭 가야겠냐고 물었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찜찜했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겠냐 하는 생각에 그냥 다녀오라고 했지. 아휴, 거긴 다른 데보다 해도 빨리 지고 사람도 홀리는 곳이라 그 시간에 가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 양반이 평소엔 다니지도 않는 길로 간 거야. 마을 앞 행길로 한참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꾸 이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대. 제발 좀 와서 자기를 꺼내달라는 소리가 여럿 뒤섞여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하나. 멍한 것도 잠시 생각을 앞질러서 몸이 이미 거기로 가더래. 머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발길은 어느새 그곳에 다다랐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홀렸나보네. 그래서 뭘 봤다고 하시던가? 거기 있는 것들을 제대로 보거나 하신 거야? 소문에는 보는 사람마다 그 모습이 천차만별이라던데. 새까만 굴속 같은 것이 보이면서 여기저기에 아지랑이처럼 흐느적거리는 것들이 줄지어 나오더래. 그런데 거긴 동굴이 없잖아. 갑자기 남편 바지까랑에 매달려서 늪지로 끌고 가는데 처항도 못하고 숨 쉴 틈도 없이 그것들이 남편을 늪지에 마구 밀어넣었대. 그 눈에도 알잖아. 그 늪지에 몸이 빠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다는 거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봤지만 듣는 이가 없었는가 아무도 나오지 않더래. 목소리가 큰 사람인데도 이것들 목소리가 다 커서 바깥으로 새 나가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하더라고. 필사적으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잡고 손톱이 빠지도록 땅바닥을 긁어가며 가까스로 빠져나왔다고 했어. 그리고 진정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웡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사람들이 웅성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면서 남편 주변으로 눈만 번쩍거리는 것들이 보였다는 거야. 본인한테 몰려오는 걸 본 남편은 성동이네고 뭐고 살자 싶어서 땝다 도망을 쳤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뛰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누군가 뒷덜미를 잡더래. 남편은 가진 욕을 해가면서 자신의 뒷덜미를 치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뛰어오니까 행길이 보였고 곧장 집으로 온 거였어. 거기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점순 아버지 큰일 나실 뻔했구먼. 거기서 살아돌아온 사람도 드물지만 거기 갔다가 오른정신으로 지낼 수 없는 사람도 떨어있다고 하던데. 점순이 아버지는 좀 괜찮으셔? 우수는 걱정되니까 상태를 좀 살펴봐야겠다. 아이고 그만하시길 천만 다행이구먼. 이 일로 마을이 떠들썩했다. 나이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다 보니 마을마다 그 길을 폐쇄해야 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만 그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었는데 가을의 추수가 끝나고 가을의 추수가 끝나고 눈마다 볏짚을 모아둔 곳이 눈에 띄기라도 하면 그것들은 그 볏짚에 숨어있기도 했다. 그러다 늦은 시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시커먼 아지랑이 같은 것이 나타나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도 빌피제했다. 이장님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불안하고 무서워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습니다. 지난번엔 밤나무 꼴로 밤을 따러 갔는데 거기서도 당했다니까요. 나무 위에서 모래가 떨어져서 눈에 들어가 한참이나 눈을 못 떴습니다. 바닥에 뒹굴면서 눈에 들어간 모래알을 꺼내고 있었는데 나무 위쪽에서 그것이 소리를 내더니 막 웃는 겁니다. 실눈으로 보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 노아버지마저도 그것에게 당해 약이 바짝 올라있었다. 낯을 들고 이장내에 찾아와서는 그것을 없애겠다고 성화하니 이장도 이제는 용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은 은백리 마을 최고 어르신인 장선생님께 해안을 구해보자고 분명 명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자네 지금 나랑 같이 가볼 수 있겠는가? 아무렴이요. 얼른 가봅시다. 장선생님 댁이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서둘러 가야만 점심 식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마음이 급해진 이들은 앞뒤 재지 않고 무작정 대문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마을길을 막 접어섰을 때 인근 마을에서 인근 마을에서 평판도 안 좋고 욕심 사납기로 유명한 최씨 할머니 난데없이 이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자네들 어딜 가는 겐가? 혹시 도합리 뒷산에 가려는 겐가? 거긴 왜 가려고 그러는 게야? 혹시 자네들도 그 소식을 들은 거 아니지? 무슨 소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사람들한테 애꼬지하는 요상한 것들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일이 또 있었습니까? 아닐세 모르면 됐구먼 아무튼 절대로 도합리 뒷산에는 발도 들여놓지 마시게나들 갔다간 천하장사인들 배견하지 못할게야 정신들 바짝 차리라고 최씨 알몸은 알 수 없는 묘한 웃음을 지어보이곤 자리를 떴다. 여태 최씨 알몸이 누구한테 웃음을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괜히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어르신 왜 저러는 겁니까? 그냥 하는 소리겠지. 뭐 걱정스러워 그러시는가 보다 생각하자고. 됐고 얼른 갈 길이나 가세.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인지 둘은 최씨 알몸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다. 이들의 낌새를 알아차리고도 남을 만큼 최씨 알몸과 가까워져 있었건만 최씨 알몸은 콧노래까지 부르며 가고 있어서인지 눈치를 못 채는 듯 했다. 최씨 알몸이 다다른 곳은 뿐재의 도합리 뒷산 초입이었다. 평소엔 무릎관절 때문에 잘 걷지도 못했던 분이 도합리 뒷산 늪지가 가까워지자 발걸음에 깃털이라도 달린 듯 가벼이 사뿐거리며 간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웠다. 저렇게 가시는 거 보니 수상적긴 한데 그만 쫓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기는 왠지 가고 싶지 않은데 아니야 왜 저러시는진 이유가 있을 테니 따라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일단 내가 혼자 가볼 테니까 그 논엔 오지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니까. 그러니 여기서 망이나 보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안 가시는 게 좋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대신 조심해서 다녀오셔요.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작정 나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걱정 말게 내 조심히 다녀올 테니까.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어디선가 웃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웡 하는 소름돋는 괴이한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죄시할 몸을 따라갔던 이장이 사색이 되어서는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장님 무슨 어서 가세 어서 얼굴 색이 노래진 이장을 본 그 노아버지는 이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으나 이장은 그 노아버지의 팔을 잡고는 무작정 앞만 보며 뛰었다. 그렇게 숨이 턱까지 찰 때쯤 그 노아버지는 이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물었다. 이장은 너무 놀라 그저 최시할 몸을 잘못 본 것 같다는 말만 했고 그 노아버지는 일단 늦었으니 얼른 장선생님 댁으로 가자고 말했다. 시간은 흘러 해는 어느덧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장선생님 댁에 도착한 이들은 인정사정 없이 대문을 우악스럽게 두들게 됐다. 그러자 일하는 박씨 아주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었고 마당 평생에서 좌상을 하고 있던 장선생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맞이했다. 어서들 오시게 해나 혹시 마을에 있는 뒷산 때문에 온 것인가 내 소문은 들어 익히 알고 있긴 하네만 예 그 일 때문에 온 겁니다. 갈수록 심하게 당하는 이들이 많은 데다가 최씨 어르신마저 그곳에 있는 요물들에게 홀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려고 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무슨 수를 내야 될 것 같긴 한데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예서 그럴 게 아니라 방으로 들어감세 잘못해서 말이라도 세워나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장선생님은 일하는 사람들에겐 잠시 별채가 있으라고 말하곤 아무도 집에 들이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 그리고 모두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자네들 혹시 뒷산이를 본 겐가 장선생님은 목소리를 낮춰 이장과 근호 아버지한테 물어보았다. 왜 대답이 없는가 때로 몰려다니거나 혼자 있기도 한 것인데 뒷산이요 그게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것은 입 밖으로 꺼내서도 안 되지만 봐서도 안 되는 것이야 그것들이 보통 한이 세야지 한둘이 아니다 보니 그 한을 다 풀어야 무탈할 것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혹시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마을 뒷산에 얽힌 이야기들은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근호 아버지가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으로 물으니 장선생님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예전에 거기서 대량 악살이 여러 차례 있었지 거긴 인민군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구덩이야 엄청 크게도 만들었지 마을 사람들 전체를 충분히 죽이고도 남을만 했으니까 거기다 사람들을 집어넣고 죽여 매일 곡소리가 이어졌지 구덩이 깊이가 워낙 깊으니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거기에 빠질 때 발목을 잡아당기며 발버둥을 쳐도 밖으로 못 나가게 한다고 한해만 귀가 막힌 건 자신들에게 몹쓸 짓을 했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설령한 사람들한테는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발을 밀어준다고 들었네 이런 일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인가 전쟁통에 중공군들이 그 마을에 들어왔다고 했어 이놈들도 인민군을 도우러 온 것이니 또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야 애고 어른이고 보이는 족족 닥치는 대로 살상을 해댔지 그러다 우리 군과 미군의 협공으로 마을에 쳐들어온 중공군들을 싸그리 잡아다 죽이는 상황이 생긴 거야 총소리에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지 그러던 중 도합리 뒷산에서 워웅 하는 소리가 울리더만 도망을 다니던 중공군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찍소리도 않고 구덩이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때마침 그걸 본 우리 부친께서 중공군을 뒤쫓던 우리 군한테 중공군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어 잠시 뒤 우리 군이 중공군이 숨어있던 그곳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고 거기에 있던 중공군은 몰살이 되었다고 했어 득손이 덕분에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을 죄다 초세상으로 보낸 거나 진배 없었지 거기 마을 사람들은 중공군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만세를 부르며 거의 자축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더구만 도둑둑이 이상하게 이상하게 한이 뒤섞여서 그런가 언제부터인가 이 득손이들한테 혼을 빼앗기면 집안에 재앙이 생기고 멀쩡한 목숨도 거둬간다고 하더라고 그렇다 보니 득손이를 보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로 다닌다고 했어 그러니 이제는 득손이들이 삿댄 존재가 되어버린 거지 그러니 자네들도 조심해야 할 거야 어디서 봤단 소리 말고 재차 보려고도 하지 말고 내 말듯 알아듣겠는가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최씨 어르신이 그 득손이들에게 지아비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했습니다 영감님 재산을 죄다 차지할 생각에 물불 안 가리는 것 같으니 무슨 수로 말려야 하나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이리 선생님을 찾아온 겁니다 선생님 뭐 뾰족한 수라도 없겠습니까 지금의 득손이들이라면 욕심스러운 최씨 어르신을 도울 것 같아서 말이죠 뭐 뭘 담보로 했다고 그때의 상황은 이러했다 우원과 수상적은 최씨 할멈을 조용히 따라가자 곧 할멈의 목소리가 들렸다 히히히히히히 이보시게들 내가 왔구먼 어서 늘 나와서 나랑 한바탕 놀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도 신명나는 세상 만들어야지 그 소리가 메아리쳐 되돌아오자 최씨 할멈 주변으로 뻗어있던 나뭇가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인데도 이상했다 잠시 뒤 시커먼 것들이 모여 최씨 할멈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이 보였다 짐승이 울버짖는 듯한 소리와 함께 고약한 냄새도 풍겼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최씨 할멈은 그것들이 보이자 양손을 비비며 인사까지 하고 있었다 히히히히히히 그것들은 할멈의 몸을 왔다 갔다 통과하며 흥의겨워 하고 있었다 얼핏 보면 무슨 재래의식 같기도 했다 한참을 이런 상태로 있더니 최씨 할멈은 하단 행동을 멈추고는 그것들에게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백일 동안 취송을 드리면 우리 집 영감 재산 내가 모두 먹을 수 있다는 거 말이야 그렇게만 한다면 그 돈으로 자네들 가는 게 섭섭지 않게 해줄 거구만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우리 집 영감 좀 데리고들 가세나 내 자네들만 믿음세 내가 콩들인 정성 절대로 잊지 마시게나들 최씨 할멈의 말에 그것들은 알아들었다는 신용을 했다 또 인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지 아비의 목숨과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순간 자신도 모르게 헉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인기척을 느낀 최씨 할멈은 그들과의 대화를 멈추고는 매서운 돈 처리로 이장이 있는 곳을 쳐다보았다 이엔 놀란 이장은 황급히 그노 아버지가 있는 산초입으로 뛰어내려갔다 장선생님은 이장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이고 그 알몸이 그리 욕심을 부리더만 첩주제에 본처도 황망하게 보내더니 이제는 김영감님을 보낼 요량인가 보네 그렇다면 묘책을 재워야지 이것은 삼라만성을 뒤엎는 일이긴 하지만서도 이번만큼은 뜻을 거슬러 내 조만간 손을 써야 될 것 같구먼 뒥손이들을 함부로 이용하면 첨벌을 받을 텐데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걱정들 하지 말고 자네들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이 뒷산엔 얼씬도 못하게 마금이나 해두는 것이 좋겠어 이장과 그노 아버지는 장선생님이 세운 방안이 궁금하긴 했지만 더는 고민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어느 정도 안심을 하며 돌아가게 되었다 이튿날이 되어 이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도압리 뒷산길로 다니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다 상세한 이유는 알리지 않았으나 그 길로 다닐 시에 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장선생님이 다 해결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도압리 뒷산에서 간헐적으로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장선생님 장선생님의 신통력 있는 양반들을 모아 산으로 오른 후부터 들리는 소리였다 수많은 무언가가 뒤엉킨 아우성도 들리고 매키한 냄새도 났다 그렇게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과 달리 최씨알몸이 풀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와서 화를 냈다 네놈들이 기어코 이사다를 낸 게야 이 참놈들아 네놈들이 일을 저질러버려서 난 이제 망했단 말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네놈들이 다 물어내라 한 달만 재우면 저 방할 영감탱이 재산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였는데 아이고 이 벼락 맞을 놈들아 아니 어르신 진정 좀 하세요 저는 어르신이 도대체 뭔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하셔야 알아듣든 할 거 아닙니까 뭐 무슨 소리 네놈들의 한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아 점순이 아버지는 최씨알몸을 달래려 있으나 이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적었더라고 그런 일을 벌이면 천지분간을 못하는 망론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첨보를 받을 게입니다 아니 그러길래 왜 그딴 짓을 하셔서는 다 자업자득입니다 뭣이 니놈 모가지를 비틀어버릴 것이다 같이 죽자 이놈 최씨알몸은 뭐가 그리도 억울한지 이장의 멱살을 잡았다 허나 이장은 콧방귀도 아깝다며 그 자리를 털고 자신의 집으로 가버렸다 점순이 아버지는 상황정리가 안된다는 표정으로 이장이 뒤를 따라갔다 이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철포덕 주저앉은 최씨알몸은 자신의 분이 풀릴 때까지 울다가 불현듯 뭔가가 생각이 났는지 집으로 돌아가서는 한동안 쥐죽은 듯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마을 분위기가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최씨알몸이 김영감이 고운히 잠들었을 때 벽장 깊숙이 숨겨놓은 진문서와 땅문서를 훔쳐 도망가려다 김영감님 댁에서 일하던 용칠이에게 들켜 빼도박도 못하게 되어버렸다고 했다 멍성마리를 당한 후 한 푼도 없이 김영감님 댁에서 쫓겨난 최씨알몸은 이를 퍽 깔며 자신의 일을 그르치게 한 이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떠들어댔다 히히히히히히 어리석긴 영감탱이야 그런다고 다 끝나는 줄 아는가 그것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 모르지 이젠 너희들은 전부 끝이야 그것들이 곧 날을 떠오러 올 거거든 내가 그동안 공을 얼마나 들인 줄 아는가 조금만 기다리면 영감탱이도 잡아먹고 너희들 전부 잡아먹고 날 살려줄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히히히히히히히히 최씨알몸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웃으며 동실동실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다 한둘씩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씨알몸의 웃음이 뒥선이를 보는 것처럼 두렵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진짜로 저 알만구가 뒥선이한테 영혼을 팔기라도 한 거야? 왜 저러신대? 그러게 그만 보는 게 낫겠어. 더 이상 여기에 있다간 저 어르신한테 간이고 쓰레기고 다 뺏길 판이야. 아이고 무서워라. 눈이 뒤집힌 최씨알몸의 모습을 보던 마을 안악들은 행여나 최씨알몸이 자신들까지 싸잡아 어찌할까봐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김영감님 댁에서 피명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김영감이 다른 소실에게서 얻은 늦둥이 막내 여식의 소리였다. 안칼진 피명에 놀라 방에서 뛰어나온 김영감님이 마당에 서 있는 여식과 우물을 보자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희끄무레한 뭔가가 우물에 반쯤 걸려있는 게 보였던 것이다. 여식은 최씨알몸인 것 같다고 말했고 그 말에 김영감님이 우물가로 가보았다. 그러자 언제 들어와 가져갔는지 양손엔 진문서와 땅문서가 꼭 쥐어진 최씨알몸이 우물에 걸려있었다. 분명 최씨알몸이 알지 못하는 곳에 숨겨놨었는데 어찌 찾은 것인지 의문이었다. 또한 얼마나 황급히 도망갔으면 우물에 처박혀 피명횡사를 한 것인지 모든 것이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어이가 없는 순간이었다. 이런 소란에 몰려든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는 최씨알몸의 욕심이 화를 부른 거라 떠들어댔고 하늘 채 풀기도 전에 사라져야 했던 뒥선이들의 복수라고도 했다. 모든 수순이 다 뒥선이들에 의한 것이라 여기며 마을에 일어났던 일들은 대충 일단락이 되었다. 이렇게 최씨알몸의 죽음을 끝으로 마을에서는 더 이상 뒥선이들의 모습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진정한 마을의 원흉은 뒥선이들이 아닌 최씨알몸이 아닐까 했던 말도 떠돌았다. 덕분에 뒥선이들에 대한 오해도 조금은 풀리긴 했다. 다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